날씨가 좋아요 여기서 잘 찍은 잇따라 슬퍼드 육진 슬퍼드 슬퍼드 많이 짧게 자라있는데 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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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자르면 볼쇠가 그 보다 사진 밖으로 좀 조금만 더 잘라도 돼요 나는 너무 짧게 한 게 처음이라서 볼쇠가 그 보다 살짝 조금만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조금만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배가 꽂혔는데 너무 좋겠어요 모르는 모습 중에 있는데 조금 정해봤어요 지금 지민 추워하고 제가 머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이거 사진 찍을 때 모자 쓸게요 얼굴 안 보이게 42만 원 너무 안 돼. 이거 타고 타고. 네. 옛날 머리. 이렇게 눌러도 공속하지 않아요?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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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구매험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지 않습니까? 그 편집을 위해 아이패드를 받은 거죠? 이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떠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장점에서 만나요? 시리아 사모ills 새리가 사모 visão 나 사모 Она 사모 사모 내가 지금 발음 알려주는거야? 시리야 메시지 보내줘 응?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타이머 3분 설정해 마지막 타이머 3분 설정해 마지막 타이머 3분 설정해 시리야 음악 재생해 시리야 음악 재생해 오늘 시리야 더 준비 되었습니다 땡큐 스크린 타이머 스크린 타이머 오늘의 맛을 내놔잖아 아 맛있다 오늘의 맛을 내놔잖아 방버지 찍고 있나요? 지금 방버지 찍고 있나요? 이 길에 찍고 있나요? 지영이 야, 필러그. 필러그 어때? 필러그. 필러그요? 필러그 어때? 필러그. 왜 그랬어? 너무 랑. 약간 그래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만들어 놓고. 빨리 못하겠어요. 빨리 못하겠어요. 너 바꿔도 지금 버리는 건 아니지? 맨 낙서가. 아메리카노밖에 못 만들 수 있어. 긴장했죠? 아이 꺼있어. 엘지. 여기에서. 지금 많이 잘랐어요. 오늘. 잘 잘랐어요. 오늘. 잘 잘랐어요. 여기서 정리가 안 돼요. 자, 이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할까요? 영상 다 얼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